저희 잠깐 한번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중요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전도 제자에게 주신 중요한 미션과 응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중요한 미션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 예비해 두신 응답들을 우리가 미리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팔과 유일성입니다. 유일성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유일성이라는 이 부분 말씀 조금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있는 현장과 또 우리 개인 자신에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조금 찾아낼 수 있도록 미션으로 조금 붙잡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응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노력해서 물론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유일성에 대한 중요한 많은 응답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좀 받아야 되고 찾아내야지만이 전도가 되어지는 이 응답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전도운동을 하고 말씀운동을 이어나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되어지는 이런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업에서도 유일성의 응답 조금 찾아내셔야 되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응답들을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기 위해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응답이 당연성입니다. 당연성은 뭐냐면 그리쏘가 당연히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가 그리쏘라는 우리가 이 부분을 내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중요한 당연성으로 응답들을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정말 그리쏘 이름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잡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떠나있고 죄의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쏘이 필요합니다. 그리쏘만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답들을 나 자신이 먼저 가져야 되고 특별히 우리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현장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쏘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맞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렇다면 필요한 이름이 그리쏘이름이라는 사실 여기에 대한 내가 답을 먼저 찾아내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답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쏘라는 사실이 내게 유일한 답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면 사실 우리의 삶은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성경 충만함의 이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힘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응답과 축복도 내가 누려야 될 당연한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목표와 사실 모든 소원이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예수가 그리쏘라는 사실 여기에 대한 내가 답을 먼저 가져야 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보면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경의 역사 오직 성경 충만함이 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응답을 반드시 찾아내고 내게는 당연히 누려야 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당연성을 모든 전도자분들이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응답을 내가 당연한 응답들을 조금 찾아낸다면 여기에서 필연성에 대한 응답이 발견되어집니다. 우리 여기 교재에 나오지만 필연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당연한 것을 내가 찾아내고 내가 응답으로 받았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중요한 부분들이 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연한 부분을 응답받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두신 필연적인 이 응답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결론을 내게 되면 세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경제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이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예비해 놓으신 이 경제가 발견되어지는데 우리가 세계보고만 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 경제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고 이 응답을 당연히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이 답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우리가 후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제가 있지만 랩런트를 위한 경제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보고만을 하고 하나님이 랩런트들을 키우고 제자로 세워나가는 이 일을 위한 경제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세계를 살리는 이 힘도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성경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예비해 놓으신 다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전도운동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적인 힘 이 부분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빛의 문화 이 문화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상과 똑같은 이런 문화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문화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고 이 부분에 답을 가진 사람에게 경제와 힘과 빛의 문화 이 세 가지의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응답 내가 날마다 누리고 있으면 나의 모든 언약의 여정은 오직의 증인으로 오직의 증인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전도자인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오직 되어질 때 이것으로 내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다른 많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에만 오직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진다면 이것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의 내가 오직 하게 될 때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의 증인으로 반드시 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으로 결국은 내가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지 만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내가 어떠한 현장에서도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문제를 제대로 알고 답을 가진 우리를 통해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현장에 답을 전달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쓰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에 대한 이 부분을 그냥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과 모든 업의 현장에서 이 응답을 찾아내서 정말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과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유일성의 응답을 두고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이고 이 응답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당연한 것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중요한 이유들과 당연성을 내가 찾아낸다면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세 가지의 응답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언약의 여정이 저 세 가지 부분의 증인으로 반드시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찾아내는 게 유일성의 응답이고 하나님은 이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사람을 통해 결국 이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고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은 쓰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이 응답들 날마다 찾아내셔야 되고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매주 우리 응답받을 미션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 통해 매주 우리가 한 과씩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이 부분이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미션으로 또 응답으로 찾아내는 전도제자의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당연히 찾아내야 될 중요한 이유와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내게 하시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을 가지고 오직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모든 전도자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답을 가진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망대를 먼저 만들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전달하며 살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